옥전의 장터 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오랜만에 또 옥전의 장터 제품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장터에 올렸던 제품 중에 오늘 모델이 가장 최신 모델이고 그리고 가장 상태가 좋고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트랙의 MTB 자전거고요 하드테일이고요 또 엑스칼리버 8이라는 모델입니다 2020년식 모델이고요 저희 샵에서 구매하신 모델인데요 저희 샵에서 구매하신 손님분이신데요 MTB 자전거로 입문을 하셨는데 한 3개월 거량 타보시니까 속도가 좀 덜 난다고 느끼셔가지고 그분의 사용 목적은 주로 라이딩인데 MTB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드로 바꿀까 하이브리드로 바꿀까 하시다가 하이브리드로 기변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 매장에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상태를 보면요 진짜 깨끗하게 타셔가지고 스크래치는 거의 없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쪽 시트 스테이 부분에 오른쪽에 한 1.5cm 정도에 비껴간 실금이 있고요 그냥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또 체인 스테이 쪽에 테이프 있잖아요 프레임 보호 테이프 테이프가 약간 아주 종알만하게 좁쌀만하게 찍힌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완전 신품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타이어 깨끗이 닦아가지고 신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상품입니다 이 모델은 엑스칼리버 8 모델인데요 지금 기어가 스램기어로 들어가 있고 뒷기어 보시면요 엄청 크죠?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12단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크랭크는 싱글 체인으로 1단으로 되어 있고 12단이고요 그리고 락샵, 락아웃 가능한 포크가 들어가 있고 프레임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27.5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트랙 전지점이 품절이거든요 아직 입고가 되기 전 모델이라 1차분이 입고됐다가 쫙 나가고 다시 입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델이라 이 모델 지금 예약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몰 사이즈 지금 이 정도 모델 거의 신품급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세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 녀석 소비자 가격이 111만원이고요 구매하신 분은 따로 할인 없이 111만원에 구매하셨고 지금 이 모델은 제가 88만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88만원, 88만원이면 진짜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다른 곳에다가 올리지 않았고요 오직 옥자네 집 여러분들을 위해서 옥자네 집에만 일단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녀석입니다 하드테일, 간단하게 모델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슬픔 3 계약 記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